이 표현 꼭 외우자.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. 너 내일 같이 소풍 갈 수 있어? 너 내일 같이 소풍 갈 수 있어? 너 내일 같이 소풍 갈 수 있어? 당연히 갈 수 있지. 당연히 갈 수 있어. 그럼 같이 출발하자. 그럼 같이 출발해. 몇 시에 출발해야 해? 우리 7시에 출발해야 해. 우리 7시에 출발해.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있어? 내가 준비해야 될 거 같아. 넌 과자만 준비하면 돼. 내가 준비해야 될 거 같아. 그럼 저녁에 편의점 갔다 와야겠다. 내일 날씨는 봤어? 내가 준비해야 될 거 같아. 비가 오는데 아침에 우산 챙겨. 내일 아침에 우산을 이용해. 내일 아침에 우산을 드실 수 있어? 한국어 할 줄 알아요? 한국어 할 줄 알아요? 한국어 할 줄 알아요? 당연히 한국어 할 줄 알지 그럼 가르쳐 줄 수 있어요? 당연하지. 언제부터 공부하고 싶어? 당연히 한국어 할 줄 알지 네일부터요. 근데 저 교재가 없어요. 明天, 근데 저 교재가 없어요. 내꺼 써도 돼. 너는 저 교재가 없어요. 연습노트도 준비할까요? 내일 아침에 같이 사면 돼. 그럼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네요. 내일 아침에 같이 사면 돼. 일곱 시면 일어나야 해. 일곱 cafes 起床了